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논어 제 8편 태백편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태백편은 뭐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논어는 편별로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오제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증제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줄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태백편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편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나라 초기에 주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또 이 태백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공자 칭찬했는가 또 역사적으로 얽힌 내용은 뭔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중국 주나라 시대의 건국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의 건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 편에 대해서는 늘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 편에 제가 보여드린 그 표를 한번 복사를 해두든지 해서 중국 고전할 때마다 이걸 보시면 많은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요 주나라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나라는 BC 11세기부터 841년 BC 841년까지가 공화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되게 고정도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841년부터 BC 221년 쉽게 말하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주나라는 그 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만 이때까지가 동주시대이기 때문에 동주는 원래 722년부터 BC 221년까지인데 이 시대에 얽힌 역사를 간단하게 줄기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나라의 계보를 보시면요 이 주나라는 4기의 주본기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주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제 중에 제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강원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부인이 되었는데 이 강원이 말이죠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갔다가 임신을 했어요 좀 이상하죠? 제국의 부인인데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사실 모계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상스럽지 못하다 해서 버렸어요 그것이 버렸기 때문에 이 이름을 버릴 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의 제국은 성이 희시거든요 희시 희시인데 희시니까 이름이 희기가 되겠죠 희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희기 희기자는 희기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희기자는 어린아이가 낳았는데 그 안을 버렸습니다 물론 상스럽지 못해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구구려 누굽니까 시조의 설화와 똑같이 많은 새들이 도와주고 두고두고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주워다 키워서 봤더니 애가 어느 때부터 농사에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임금 때 농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를 후직이라고 붙여줬어요 후직하면 여러분들 다 주나라 시조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순임금 때 오면서 농업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를 위해서 불굴, 국, 공유, 경절, 황복, 차불, 회유, 공비, 공어, 아어 지나서 공숙, 조류 등등을 거쳐서 누가 나왔던가 하면 드디어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럼 까만 제국치대에 이제 발원된 건데 이들이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중내로 오다가 이제 하나라도 지나고 뭐 이렇게 됐겠죠 하나라도 좀 지났겠죠 그때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대단히 현명하고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바로 빈 땅에 살았습니다 빈 빙글빙글 주나라가 있으면 주나라 빙글 북쪽으로 돌아서 빈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어요 보시다시피 글씨를 보시면 이상하지요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두 마리에 갇혀 있지요 그죠 돼지 두 마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드디어 우리에다 가두어서 살기 시작한 지르기 시작한 그런 그전에는 사냥감을 쫓아다니던 시대인데 이때 보면 드디어 목축시대에서 이제 유목시대에서 목축시대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름이 빈 땅이 됐죠 나중에 이름은 땅이름이니까 땅이름은 대개 이걸 붙이죠 읍자를 붙입니다 빈이라고 하는데 시경의 빈풍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노래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훈육들과 잡가를 했는데 훈육은 훈족 흉노 흉노를 고대 적을 때 훈육으로 적고 뭐 ㅎ은 비슷하지 않은 ㅎ자 H 그래서 이게 나중에 훈족이 되는 그 적들이죠 이 적들 속에 살다가 그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기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공단보는 태강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요 이렇게 써도 이 글자하고 같습니다 태강이라는 아내를 맞아서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태백 첫째가 둘째가 우중 중옥이라고 합니다 셋째가 계력 여기도 보세요 백중숙계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 꼭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셋째가 태백 둘째가 우중 혹은 중옥 셋째가 계력을 낳았는데 고공단보 그래서 아들들은 다 장가를 보냈는데 그 중에 계력이 누굴 맞이했는가 하면 퇴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고공 아내가 이제 태강입니다 그다음에 계력 아내가 퇴임 퇴임, 임은 임, 혹은 임,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낳죠?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누굴 낳는가 하면 창을 낳았어요 희창이겠죠 그죠? 창을 낳는데 창은 또 다시 태사 태사를 태사와 결혼해서 이제 누굴 낳는가 하면 창, 발 부터 열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요게 이제 주나라 기본 개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낳는데 이 고공단보가 보니까 자기 막내 아들 여기서 낳은게 낳은게 누굽니까? 여기서 낳은게 아까 여기 나오는 태백 우중 중웅 이건 이제 앞에 이걸 먼저 붙어 가서 중웅 그다음에 계력 막내죠 그죠?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고공단보가 나니까 계력이 낳은 아들 창이 가장 똑똑해요 그래서 아 나의 이 지도권이 일단 왕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지도권입니다 이 지도권이 예에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창에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계력을 거쳐야죠 그러면 태백과 우중은 태백은 첫째 아들이고 우중은 둘째 아들이고 얘들을 건너뛰어서 1 2 3으로 갔으면 좋겠다 3이 바로 계력이 나서 여기 난게 적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두었어요 이거를 본 이거를 알게 된 태백과 우중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저러니까 우리가 사라져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아버지의 지도권이 왕권이라고 칩시다 하여튼 군주권이 계력으로 넘어가서 계력 다음에 창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멀리 남방으로 피해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곳이 지금의 소주지역입니다 강소성 소주 소주지역에다 지도 넣고 보시면 그 위에 따로 무석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석 그래서 5월춘추나 전설에 보면 그 무석에 왔더니 무석을 거기를 왔더니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들이 도구를 만들려면 석, 주석이 필요해요 주석, 납, 주석, 철 이런 게 있어야 도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아무리 거기 찾아봐도 주석이 나지 않더라 그래서 지명이 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자 해서 내려간 곳이 지금의 소주입니다 소주를 지금 옛날부터 오라고 부르죠 왜? 거기 오나라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거기가 다 피발문신하고 비문명이죠 아주 원시적으로 살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피발문신해서 우리 같이 살자 하고 융화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거기 사람들이 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누구에요? 태백이죠 태백이 남쪽 오나라에 와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태백은 태백은 뒤에 왕을 하면서 태백과 우중인과 같이 내려갔죠 태백과 왕이 우중인 거기 내려가서 왕 노릇을 하는데 태백은 거기 살면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왕을 하고 있지만 내 죽은 다음에 왕을 해라 하고 누구에게 넘겨줬겠어요? 자기 아우에게 누구입니까? 우중이죠 그래서 오월춘치에 보면 우중에 우자 있죠 우자 이 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이걸 떼야 되겠다 이거 들어가는 건 대개 복장, 목장이 말이죠 복장 옷입는 이 복장이 호랑이 형상에 그 복장을 한 것을 우라고 그래요 어쩔 때 호랑이 복장을 하겠습니까? 연극을 할 때 그래서 우인 그러면 원래 연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중은 그런 데 능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우중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는 이걸 벗는다 다 벗어 없앤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오자만 남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 오자가 되었다 라는 데 사하기에는 애초부터 거기 사람들이 우리 나라 이름을 구오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조금 내용은 달라요 구오라고 하자 첫 오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 역사를 쓴 사기의 사마처는 오태백세가 라고 해서 붙여놨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긴 여기대로 돌고 돌아서 창에게 온 겁니다 희창이죠 창이 들어서서 이제 이건 저기입니다 주나라 본토입니다 주원이라는 곳이에요 희창이 들어서서 거기에 신임을 얻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이 당시에 나라는 어느 나라는가 하면 바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그쵸?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와 같은 식이에요 폭군주 이 주가 너는 서쪽에서 지금의 서한지역이니까 서쪽에서 그렇게 세력을 잘 다스려달라 해서 서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백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서백은 태사하고 결혼했습니다 태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바로 아까 얘기한 바알부터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주공도 마찬가지고 주공도 바알입니다 이거 희발이겠죠 죽고 나서 희발이 왕이 되자 드디어 이 주를 없애버리고 왕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무왕이죠 주무왕 그럼 희발이 왕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할아버지 그쵸? 또 고자 할아버지 이 셋을 전부 왕으로 추전합니다 왕으로 추전을 해요 그러면 문왕은 살아있을 땐 문왕이 아니겠죠 그쵸? 살아있을 땐 문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공을 태왕 혹은 고공 아 저 태공 고공단보를 고공 태공 혹은 태왕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 첫 왕이 되면 자기 조상들을 전부 추전 합니다 추전 뭔가 살아계실 땐 왕이 아니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왕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기도 다 왕이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이때 역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도 똑같이 했죠 어떻게 용비어천가를 쓰면서 용비어천가를 쓰면서 용비어천가를 쓰면서 자기들 조상 용비어천가 세종 때 썼으니까 세종위의 임금 여섯 사람을 전부 그중에 두 사람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여섯 자기 조상들을 전부 추전을 해서 임금으로 불렀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조 이한사 익조 이행리 도조 이춘 그 다음에 환조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 밑에는 세종이니까 그래서 여섯 명을 전부 왕으로 올려서 용이다 그래서 육룡 해동 육룡 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여러분들 다 뭐 배우셨겠지만 앞줄은 중국 역사 그거 똑같이 그 다음주는 우리 조선이 살아오면서 왕이 될 때까지의 역사 그 다음에 그 다음주도 다음은 제 2장도 다음은 중국 역사 그 다음에 이시 집안 역사 이렇게 쭉 쭉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여러분들 용비어천가 배우셔서 다 할 겁니다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 고대의 성인들 여기하는 이런 성인들 성인들이 자기 이시 집안하고 똑같이 딱딱딱딱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뭔가 철학적인 얘기를 썼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 새 곧듀코 여름하느니 샘이 깊은 물은 내일어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일어 발 아래 가나니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 3장부터는 뭐에요 바로 이 중국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국대왕이 피네에 사르셔사 제업을 이루시니 좀 똑같이 우리 시조 경흥에 사르셔 왕업을 이루시니 왜 이 시집안이 전주에서 시작돼서 삼척을 거쳐서 저 강릉을 해서 저 덕원까지 갔다가 함흥 갔다가 함흥 그 북쪽은 뭡니까 고려시대 이미 우리 땅이 아니었고 여진족들 땅이었죠 원나라가 다스린 여진족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 뭐 그것들이 다 여진족 안에 그 지금의 함경도 뭐 아마 개마고원 뭐 그쪽일 겁니다 함흥 그 뒤쪽 그리가 죽 살면서 들락날락 하다가 드디어 이자춘 때 이제 함흥 이자춘은 고려 원나라에 무슨 뭡니까 변수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가 함흥으로 내려와서 함흥에서 고려의 왕조를 찾아가서 왕조에 이제 도문주약 외굴을 물리치고 뭘 물리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원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죠 그죠 망했어요 망하니까 이성계가 우리도 나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고공담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뭐에요 적인 서리에 가시아 적인이 가려오늘 기산 올마샴도 하늘에 뜨듯이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우셨습니까 저는 이 영교청사 너무 좋아서 참 많이 외웠습니다 적인 서리에 가시아 적인 아까인 훈육 흉노족 적인 서리에 가시아 누가 고공담보가 거기선 살게 됐어요 적인이 가려오늘 적인이 갈바요 자꾸 괴롭혀요 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사이는 고문에 나올 때 사이는 여와 여기 사이고 그 다음에 서리는 그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인 서리에 가시아 적인이 가려오늘 괴롭히거늘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기산이라는 땅으로 옮겨지요 쭉 데리고 기산 올마샴도 하늘에 뜨듯이니 하늘이 다 그렇게 시켰다 이게 그래서 그 집안이 크게 똑같이 여기도 뭐예요 외인 서리에 가시아 외인이 가려오늘 함흥옹올마샴도 하늘에 뜨듯이니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여진족 속에 살고 있었는데 여진족들이 괴롭히니까 우리 함흥으로 내려가자 함흥으로 옮겨간 것도 하늘에 뜨듯이니 똑같아요 앞뒤 글자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조선의 건국에도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뿐 아니고 뭐 상나라 때 이야기 주나라 때 이야기 뭐 경계할 이야기 또 본받아야 될 이야기 이야기들을 똑같이 윗줄에는 중국 역사를 쓰고 밑쪽에는 이성계 집안에 고대 집안에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쭉 갖다 써서 대비시킨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역사라든지 이건 한번 알아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문왕 때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중국이 드디어 무왕 때 은을 멸하고 무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는 추존삼왕 세 조상을 추전해서 왕으로 삼았다 고공담보를 태왕 혹은 태공 여러분들 강태공 그러시죠 강태공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낚시로 유명한 강태공이 무슨 뜻이에요 강태공망 그런데 그 강태공망은 사실은 어차피 그 호칭 이름처럼 부르지만 이름처럼 부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태공이 태공 고공담보죠 태공이 뭐라는가 하면 아 이 주나라를 중시키기 위해서는 홀롱한 어떤 사람이 나타날 텐데 나타날 텐데 난 그 사람을 참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태공망 태공 고공담보께서 늘 망 희망하면서 기다리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강태공 강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 호가 태공이 된 거지 여기 있는 태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강태공이 태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고는 이 사람을 태왕으로 모셨고 자기 할아버지 왕계를 그 계력 있죠 계력을 왕계로 이름을 바꿨고 자기 아버지 서백창을 문왕이라고 해서 왕으로 모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드디어 무왕이 되었고 이 시대는 그 여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훌륭한 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해서 주실삼모 금방 여기 한번 써 드릴게요 이런 단어나 영어는 한번 알아두시면 안 잊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관을 시켜보시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세요 추 손 삼왕 일 그죠? 여긴 일 이 삼 아실겁니까 고공 계력 창 창 희창이죠 창을 이건 태공 이거는 왕계 이거는 문왕 해서 셋으로 두 번째 주실삼모 주나라를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을 한 세어머니 1 2 3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태공의 부인이 누구죠? 태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력의 부인으로서 훌륭한 일이었던 태임 그 다음에 문왕의 문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운다 큰 힘을 세웠던 태 사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뭐예요? 여자에 짜붙었죠? 셋 다 그죠?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저겁니까? 고대 성씨는 모계사에서 나왔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실삼모 이 태임을 난 태임을 존경해서 저런 사람처럼 돈 받고 살 거야 뭐예요? 신사임당 그죠? 신사임당은 바로 여기서 이러면 됩니다 태사하고 문왕 다 이쪽이 적으니까 태사하고 문왕관계의 연애 이야기 에이불산하되 저간 연애 이야기로 바로 시경천머리의 관관저군은 제아지지요 요조 숙료는 군자고구라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태사와 문왕과의 혼인관계를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이 시경제 천머리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 여자는 아주 훌륭한 여자로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태사가 나온 10명 중에 훌륭한 아들이 10명이나 낳았습니다 10명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 첫째가 바알 희발 무왕이죠 그죠? 희발 무왕입니다 무왕 무왕이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누가? 송 송은 있으니까 희발이고 희송이겠죠 이게 무왕 이게 성왕 이 성왕이 어려서 임금이 되어서 10명 낳은 아들 중에 주유명한 공자가 제일 좋아했던 주공단 주공단이 무왕을 섭정한 이야기까지가 대개 주나라 쪽에 가장 뛰어났던 그런 훌륭한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태백이 어떻게 됐다 태고 저 태왕 고공 고공의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가 우중이었다 근데 그 이게 계력을 넘어서 창에게 임금 그 지도자 자리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자기 아버지 태공 고공담보 고공담보의 뜻을 받아서 멀리 남쪽으로 아주 피신을 해서 거기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 태백이다 그만큼 주나라를 흥기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임금자리가 왔음에도 임금자리를 뿌리치고 뿌리치고 멀리 남쪽으로 도망간 그 대단한 덕 이 덕을 공자가 칭찬한 겁니다 공자가 칭찬해요 대개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래요 맨 처음에 그 왕조를 세웠을 때는 두 가지 사안이 벌어집니다 대제가 뭐예요 첫째는 왕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진 이야기 우리나라도 뭐 양양대군부터 시작해서 뭐 세종대왕 지나서 뭐 쭉쭉 쭉쭉쭉쭉 고쭉쭉 이야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태백과 우중이 양보하고 이제 물러선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오나라 뒤에 가면 이제 개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왕의 자리를 자기 자리가 왔는데도 그거를 양보하고 물러선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대개 왕을 세울 때는 아버지 첫 임금이 된 아버지 아버지는 대개 큰 덕만 가지고 있고 무에 뛰어나거나 뭐 계략에 뛰어나거나 무슨 뭐 이런게 좀 그렇지 않아요 큰 이름의 큰 등치일 뿐이지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다 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개 아들 중에 뛰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셋째가 많습니다 왜 첫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중후해요 남하고 싸운다기보다 싸움보다는 그저 남을 잘 토닥거리고 다스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근데 둘째는 그게 아닙니다 왜 위에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대로 지략을 부르고 마음대로 무용을 자랑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나라를 드디어 세운 다음에는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그 사건들이 되게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당나라 당태종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예요 세조가 그랬 뭡니까 태종이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주나라 역사도 거의 어떤 모델화된 과정을 거쳐왔다 그중에 이제 바로 태백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백편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이제 하면 이제 끝날 겁니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제주